세자자와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국권을 세우심이 옳다고 사려되어 평연히 너 그리고 나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건가? 미안하다는 생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와도 저도 세자자와 곁에 있었다던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소식 들었다? 무슨 말이야? 폐위되는 것이 꼭 불행한 것 말은 아닙니다 내 발걸음을 붙잡는 게 있어 바로 영상입니다 분명 제가 낳은 이 나라의 대군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끔 앞으로도 쭉 애쓰셔야 할 겁니다 영상 모든 준비를 마치면 다시 내 옆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날이 오지 않는다 해도 기다리겠습니다 자